아 안녕하십니까? 학신입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네번째 인강 다섯번째. 그 다음날 연결돼서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한날 한시에 다 올렸는데 이제는 월초에 일이 많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뭐 이렇게나 올리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텐션도 계속 유지하고 2시간 동안 연속 텐션을 올리는 건 조금 빡세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결 재무제표, 주석. 기존에는 연결 재무제표까지 나왔으면 거기에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다음번 영상은 다음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한 20분 단위로 끊어서 간단하게 하고 주석만 붙여서 해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이 LG회사 보통 주식의 지분 중 33.7%를 LG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지주회사라고 그러죠. LG라고. LG의 지분은 누가? 구본무. 지금 경영권 승계 한 3세. 구본무 사장이 2대고, 3대가 구본무 사장이 연결되었어요. 경영권 승계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 7천억 8천억 내죠.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입니까? 다 나왔던 것들. 뭐 사업부분, 냉장고 부분 뭐 여기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중에 연결되어 있는 종속기업 대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 중에는 하이프라자, 에이스냉종, 에이스냉동공조, 하이엠솔루텍, 하이텔레서비스, 하이텔레서비스, LG이노텍, LG이노텍이 제일 유명하죠. 한우리도 있고, GKW라이트닝 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 나실 때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충 한 50개, 60개, 7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건 다 너무 길어서 날렸고 그렇게 크게 보면은 종속기업의 LG이노텍이 매출이 1조 4천억에 순수익 2조가 아니지 247억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누적으로는 954억의 매출을 올렸고, 아, 순수익을 올렸고 매출은 3조 4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LG이노텍만. LG이노텍이 잘 나가고 있다. LG이노텍을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고 하이프라자는 왜 되냐. 한번 보자. 하이프라자는 누적 매출이 1조 4천억이 되나. 10억, 100억, 1000억, 1조 4천억인데 순이익이 11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유통만 한 거니까 상품을 파는 것 밖에 안 하니까 한 11억, 11억 남네요. 11억,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지배 분이 소유한 소유 지분이 비지배 지분이, 지배 지분이 소유한 그거 59%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헷갈렸네. LG이노텍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LG이노텍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게 41.40.8%를 소유하고 있는데 40.8%를 뺀 나머지는 비지배 지분이 59%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다. 맞죠? 그래서 비지배 지분이 쉽게 말해서 내 거 말고 LG이노텍이 가져가는 게 이만큼 매출. 나는 어딨노? 이만큼 가져간다. 이 말인 것 같은데. 헷갈리네. 헷갈리니까 패스. 비지배 지분, 보고기업의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내부거래제거전. 내부거래를 안했고 비지배 지분이 쉽게 말해서 이런 지분이 보고기업의 위의 기업의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지분으로 내가 가진 지분이 쉽게 말해서 LG전자가 LG이노텍을 가진 지분 외에 연결되는 요약재무상태표. 근데 그게 중요하나? 중요하려나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연결포괄소니계산서. 내부거래제거전.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를 빼고. 장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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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있잖아. LG이노텍. LG이노텍 어딨노? LG이노텍. LG이노텍이 봐봐. 40.8%를 가지고 있다고. 동수야. 40.8%. 그러면 40.8%를 제외한 건 뭐야? 59.2%. 이걸 비지배 지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계산한 게 이렇게 적어놨다고. 종속계약. 그러니까 비지배, LG이노텍에 이만큼. 그리고 또 뭐 이거 연결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본다는 것은 LG이노텍을 본다는 거지. LG이노텍은 간단해 볼까? 좋아 좋아. 매출액이 LG이노텍이 비지배 지분. LG전자의 지분 빼고 3조 5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880억.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119억이 있고 투자로 발생된 것은 3,127억을 투자했고 재무활동은 717억을 갚았다.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02억이 감소됐지만 반기말에 현금성 자산은 7,293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만이 모르겠지. 계속 보면 돼. 그리고 연결해서 자산 운영 부채 상환에 관한 유의적인 계약. 알제리, 이집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위치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 단기상품 등은 해당 국가들이 조금 까다롭게 걸어가지고 외환규제를 받는데. 그래서 해당 국가의 현금, 단기상품은 외부 반출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하네요. 뭐 자세한 건 몰라. 뭐 알 필요 있나 그거는. 저희들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LG 샤커, 코, LG ESR 재무제표 확정 및 배당 결정 시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비지배 지분이, 비지배 당하지 않는 지분이 방어권의 성격과 범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얘들은 이렇게 방어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분별 매출액 영업 손실은 이건 뭐야. 부분별 매출액. 부분별. 이건 비지배 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좀 헷갈린다. 이건 헷갈리는데. 이거는 이건 LG 전작가 아이가. 매출액 5조천억. HE는 TV 오디오죠. 오디오. 홈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홈, 홈과 에어컨디션. 그러니까 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상업용 에어컨 다 포함되는 게 이게 매출 제일 높고. HE가 홈 오디오. 그리고 뭐 뷰티 이쪽으로.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가 아니고. 엠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폰 폰 폰 폰. 폭망 폭망. VS는 비스이클. 이케가 자동차. 전장 자동차 부품 쪽. 비즈니스 솔루션은 태양열 뭐 이런 거 있잖아. 빔, 모니터 이런 거 있잖아. TV 모니터가 아니고 노트북 이쪽이고. 이노텍은 말 그대로 폰 카메라 그리고 폰 자동차 라이트. 자동차 라이트도 LG 이노텍이 맞나. 하여튼 그런 쪽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넘어가고. 자, 부분별 자산 및 부채에서는 H&A 부분. 홈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에어컨디션, 에어컨 부분 쪽에서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자산이 19조라면 부채는 10조. TV 쪽에는 자산이 10조라면 부채가 또 7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합쳐 가지고 자산이 총 자산이 44조. 7701억이면 부채가 27조. 이거 나눠보면 부채에서 자산을 빼면 자본이 나오죠. 자본 나누기 부채를 하면 나오죠. 요거 27조 빼기 14조 하면 17조가 자본이잖아. 했잖아. 17조. 그럼 17조 나누기 27 하면은 아니다. 27조 나누기 17조 하면은 100% 안되고. 7, 8, 7, 8, 7, 56. 아 헷갈려. 에잇. 잠깐만. 자 27조 나누기 17 하면은 158. 부채율 158. 계산할 줄 알겠지. 오케이. 요게 요렇게 된다. 부채율이 158% 된다. 뭐 요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요것들은 그러니까 앞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앞전에 나왔던 내용들. 앞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주석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아니면은 좀 더 풀어놓은 건데 요렇게 그냥 있는 거야. 앞에도 봤잖아. 앞시간에도 봤잖아.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120조. 12조. 12조가 발생되었고 중국에서 매출이 1조. 아시아 1조. 북미 1조. 유럽 1조. 중남미 1천억. 중동 아프리카 1천억. 러시아 1,600억. 와 그래서 1,700억의 아 쏘리. 비유동 자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있다. 대한민국의 12조의 자산. 중국의 1조. 이렇게. 그래서 총 세계적으로 뻗어져 있는데 세계 글로벌에 심어져 있는 우리의 자산이 LG전자의 자산이 17조.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 합계의 금액이다. 별표는 유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은.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및 다 포함된 것. 움직이지 않지만 다 포함된 걸로 포함돼요. 오케이. 투자 부동산 다 포함. 요렇게 돼 있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범주별 금율내역에는 현금성 자산이 5조 4천억. 매출채권이 5조 2천억.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거. 은행에서 바로 찾든지. 뭐 하여튼간에 돈 들고 있든지. 예금 해놨든지. 적금 해놨든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매출채권은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돈 못 받은 것들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5조 2천억 정도가 깔려 있다. 아따 스케일 크네.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은 금융상품별. 금융상품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 적금 있을 거이고. CMA 있을 거고. 뭐 뭐 뭐 뭐 사채도 있을 거고. 뭐 있잖아. 상품. 펀드도 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돈놀이 돈놀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 다 금융상품이지. 갯돈도 있을 거고. 이자수익이 558억. 외환차익이. 외환차익이 발생하는 이유가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원달러가 떨어져 버려. 그러면 외환차익이 발생할까? 떨어지면 이게 마이너스 된단 말이야. 왜? 나는 100만 달러에. 1000만 원에 100만 달러를 샀는데 외환이 떨어졌대. 그러면 뭐야. 100만 달러가 9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뭔 뭔지 알아? 근데 원달러 확률이 올라 버렸어. 나는 1100만 원에 100만 달러를 살 수 있는데 원달러 확률이 올라 버렸어. 어떻게 해? 1200만 원을 줘야 100만 달러를 살 수 있대. 달러는 그대로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외환차익이 발생되는 거야. 이득인 거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득인 거지. 근데 달러를 안 가지고 있으면 비싸게 사야 된다고. 그게 외환차익. 오케이. 통과. 요렇게 발생된 게 외환차익만. 와. 1800억이다. 1800억. 이거 100만 원 맞지? 억, 10억, 100억, 1800억. 외환차익이 1800억이다. 그러면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고수분들은 이거 계산해 봐요. 외환차익이 저만큼 나오려고 그러면 돈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매출채권 및 기타 수치채권 보고 기간 안에 나와 있는 게 2020년 6월 30일까지 채권이 5조 7천억의 매출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대손충당금은 뭔 말이냐면은 못 받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 빼놓는 돈. 뭐겠어. 그러니까 전마가 못 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 챙겨놓는다. 이런 거지. 비상금? 비상금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간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대신 준비해 놓는 게 1,100억이야. 1,100억. 와. 그리고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이 매출채권이 처음에는 초에는 1,113억이었다면 대손상각비 미리 빼놓는 거 빼고 이거 대손상각비는 좀 다른데 대손충당금 충당하는 거고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못 받을 돈. 못 받을 돈. 못 받을 돈인가. 대손상각비는 헷갈린다. 통과. 자. 매출채권. 보고기간 말 현재 매출채권 기타수치채권은 연령변 채권은 다음과 같다. 매출채권의 총 잔액이 4조 9천억이라면 연체되지 않은 거. 연체되지 않은 거는 받을 수 있는. 요건데 요게 6개월 이하 짜리가 5,800억. 7개월에서 12개월 안에가 350억. 12개월 넘어가는 게 290억이 있어. 근데 요걸 다 합치니까 6,490억이야. 근데 4존도 돼.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기간이 엄청 발생된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채권이 1,948억이 있어. 손상된 채권.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겠지. 손상됐으니까. 띄웠다 이거겠지. 띄웠다는 건 뭐냐. 망했던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하여튼간 손상됐다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 그 기준되는.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연체되지 않을까. 받긴 받는데 기간이 없다는 말이구나. 와.. 스케일 크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보고기간말 양도되었거나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 금융자산 및 관련 부채는 없다. 요렇게 돼 있고. 기타금융자산. 기타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파생을 내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밧대기. 밧대기로 설명을 하던데. 선물옵션. 풋옵션. 콜옵션. 풀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밧대기. 내가 설명할 줄 알는지 모르겠다. 일단 해볼게잉. A라는 밭이 있어. 지금은 3월달이야. A라는 밭이 10월에 이걸 이렇게 수확을 해. 수박밭이야 수박. 3월부터 계약을 하는거야. 이 밭. 내가 천만원. 아더. 찍었다잉. 컴온. 이 사람은 키워만 돼. 키워만 주면 이 사람한테 천만원 받아. 일단 계약금 얼마주고 받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은 이 밭을 키우기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태풍이 났든 뭘 했든. 그거는 조금 다르긴. 하여튼 무조건 천만원 줘야 돼. 천만원 줘야 돼. 그 대신 이 농사꾼은 이게 수박이 천만원치보다 더 많이 생산되든 뭐 더 적게 생산되든 무조건 자기는 천만원 받는게. 생산만 해주면 되니까. 그건가. 어. 그렇게 해서 다 파는데 이게 더 득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고. 아이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조그만한 권리를 나눠가지고 내 지금 수박이 지금 9월 달인데 한 달 뒤에 수박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더 될 것 같다. 지금 수박값 오르는 것 같지? 니도 한 개 살래? 요렇게 띄서 파는 것들을 뭐 이렇게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세밀하게 세밀하게 요게 파생인 것 같아. 큰 덩어리가 콜옵션 푸드옵션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쪼메쪼메하시 떨어져 나가지고 사는 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게 보통 CB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겠지. 콜옵션 푸드옵션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2주씩 조금 지나면 3,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준다더라. 지금 사라 카면서. 근데 회사가 망해 버리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설명이 좀 이상하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재고 자산은 제품 및 상품. 제품은 만드는 거.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오는 거. 제공품은 만들고 있는 것들. 원재료 저장품. 보관하고 있던 것들. 기타 재고 자산. 도착하지 않은 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치니까 6조 2천억의 재고 자산이 있다. 작년에는 6조 1천억 원. 그러면 얼마야 한 900억 원이 재고가 증가했단 말이네요. 재고가 증가한다는 거는 물건은 있지만 돈은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금 활동 연결로 할 투자 활동. 그렇지. 연결 활동. 현금 흐름에서 현금 활동. 뭐지. 투자 활동. 영업 활동. 그렇지. 아 헷갈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재고 자산이 만약에 자. 숙제. 숙제가 아니고. 재고 자산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재고 자산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 감소됐잖아. 그러면 영업 활동 현금은 현금만 지금 눈에 있는 현금만 표시되는 거니까 재고가 떨어지면 재고가 빠졌다는 거는 물건이 팔렸단 말이야. 현금이 더 불어서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미천구공사. 공사 안된게 6196억. 되어 있다. 자. 계약부채.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거겠지. 예상거래선 장려금 뭐 이런거. 어렵다. 계약부채에 대한 인식수익. 계약부채. 계약은 했는데 아직 부채로 인식 잡힌거겠지. 초과천구공사. 공사가 더 돼버렸어. 이런 말이겠죠. 보증용력 제공한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와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비가 있는 거겠지. 감가상각비가 있고 이거는 유형자산이 매출원가는 보이지 않는 거고 판매비. 이거는 관리비.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판매비에 관리비에 사람들 인건비 뭐 퇴직금 이런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거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노 이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면서 무형자산. 어렵다 설명하기. 하여튼 금액은 1조 877억. 어렵다. 감가상각비라는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되는 금액.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 더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상각 날아가는 금액.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는데 자꾸자꾸 빠지는 금액.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자꾸 빠지잖아. 수명이 다 수명도 있으니까 자꾸자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걸 감가상각. 그러니까 매출원가에도 감가상각이 포함될 수 있고 유형자산일 수도 있고 판매비 관리비에도 다 포함된다. 이 말이겠죠. 그런게 1조 870억. 이런걸. 무형자산 변동내역. 이런것들이 연결재무제표 주석이 다 있는거에요. 이걸 다 이렇게 읽을까 아니면 그냥 이런걸 빼버리고 그냥 제일 초창기 했던 초창기가 아니지 연결재무제표 그거를 가지고 주석 달린 것들만 딱 올리고 그리고 그냥 재무제표 주석 달린 것들만 딱 올려서 전자공신은 마무리 지을까 아니면 지금대로 할까 이거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초 무용자산이 변동되는게 기초 순 장부 금액이 2조 6천억이었다면 거기서 취득세 취득세가 취득된게 1,634억 내부개발에 의해 취득된게 취득이라는게 얻었다는거에요. 이득을 해봤다는거에요. 2,792억 매각으로 재산 재분류된거 없고 처분한게 뭐 285억 마이너스 처분했으니까 처분했으면 플러스 아이가 무용자산 아 처분했으면 팔았다는거 무용자산 무용자산 삼각비 무용자산이 날라간게 2,100억 손상차손 손상되는게 317억 뭐 이런식으로 반기말 외환차익 156억 반기말 순장부금액은 장부에 지킨거는 2.8000억 이런것들 삼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강목과 금액 매출원가 1300억 판매비 123억 관리비 273억 연구비 그러니까 삼각비가 무용삼각비가 요 안에서도 어떤게 요만큼 있다 요거를 세세하게 그냥 적어놓은거에요. 요거를 세세하게 까지 볼거는 없지만 회계사들이야 이정도를 봐야만 우리는 이것까지는 볼거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알아놓으면 유리하잖아 맞지?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안돼 관계기업에서 투자장부 관계기업에 투자한게 4조 2천억 공동기업은 550억 관계기업에 4조 2천억이나 투자했어요 작년에는 4조 4천억 요런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관계기업은 LG 디스플레이 LG 에릭슨 뭐 에릭슨 LG 한국정보인증 요거는 계약해졌다고 하고 원 레드 로보틱스 아크릴즈 로봇스타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관계 회사들이 있어요 공동기업에 투자내역은 아까전에 공동기업은 5천억 정도 투자했잖아요 5천억 500억 공동기업 공동기업은 어떤게 있냐 LD홀딩스 에릭 에세릭 LG 뭐 에릭 코퍼레이션 코퍼타이스 LG MRI 네오라이트 LG LTH 뭐 LG LTH 패신저 뭐 이런것도 있고 광동 스마트 라이프 테크놀로지 이런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550억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기기업 현황에 LG 디스플레이 지분을 37% 가지고 있고 요거는 디스플레이 생산 공급하는 데죠 히다치 LG 데이터스토로지 요거는 데이터스토로지 스토로지 스토로지 데이터스토로지 라고 제품 생산 공급 데이터.. 이거 저장장치인 것 같아요 데이터스토로지 SSD 처럼 그런것들 그게 지분율을 49% 가지고 있고 CCP LG ONO 태양광 발전이네요 이게 70%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로보틱스 퍼스널로봇 제조 판매 8.5% 아크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로봇 제조 판매가 로봇스타 와 근데 로봇스타 이거 얼마 전에 TPC 공부할 때 TPC 중에 세계 최고가 로봇스타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회사를 34%나 33%나 가지고 있나 요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LG 전자에서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공동기업 현황으로서는 공동기업 안에서는 에어컨 제품 생산 공급하는 에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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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50% 뭐 LG MRI는 50% 디스플레이 생산 공급하고 뭐 나머지 49% 항공 부품 생산 또 항공 부품 생산 49% 또 전자제품 판매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 그 종속 기업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어디노 LG 디스플레이 공동기업이라고 LG 디스플레이 없나 그럼 LG 디스플레이 왜 나왔지 보고 기업에 관계됨 중요한 관계 기업에 LG 디스플레이가 포함되는가 봐요 거기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거에 대해서 쫙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매출이 1조나 되네 오 반기순 손실 7천억이 적자에요 LG 디스플레이 적자 작년에도 적자 자 요렇게 되고 있다 총포괄 손실도 적자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다 그래서 보면은 소유주 지분이 아니다 아니다 여기 봐봐라 배당은 안되고 있고 소유 지분이 37.9%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긴 적자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다 LG 디스플레이와 연결되어 있는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 요런 것들을 표현한거에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주당 가격이 11,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로봇스타가 14,000원 로봇티즈가 12,000원 요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 주당 요렇게 고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차익금 차익금은 은행에서 돈을 잠깐잠깐 빌리는 거죠 길게도 빌릴 수 있고 뭐 잠깐잠깐 쓰려고 빌리는 고런 것들 단기 차익금은 보통 1년 안에 갚아야 되는게 3,200억 유동성 장기 차익금은 장기는 1년 이상을 보통 장기라 그래요 그게 4,700억 유동성 사채 사채는 사금융이라기보다는 사채 빌리는데 채권을 발행한다 사업적인 채권을 발행한다 뭐 cb eb 이런 식으로 신주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보통 사채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9,800억 합쳐가지고 1조 7,000억의 차익금이 있다 비유동성 장기 차익금은 아니 장기는 아니고 단기들만 있는거에요 장기는 장기 차익금은 4,000억 아니다 4,000억이 아니고 4조 4조 1,000억이 장기 차익금이고 사채는 4조 6,000억의 장기 차익금이다 합쳐서 8조 8,000억의 장기 차익금이 있는데 그걸 유동성 차익금과 합치면 유동성 사채 등등과 합치면 10조 6,000억의 차익금이 있다 차익금이 보통 2%에서 3.5% 0.6%에서 5.9% 이렇게 들쭉날쭉 하죠 이 정도니까 시작점이 0.5% 차익금이 회사 신용도가 높으면 싸게 빌린다 싸게 싸게 빌려주고 회사 신용도가 낮으면 굉장히 비싸게 받고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빌려도 이것보다 더 벌면은 빌리는건 상관없잖아요 그런거에요 리스부채 리스부채는 말 그대로 그거겠지 리스 설명을 좀 애매하다 뭔가 빌려 타는 렌터카 건물 리스 뭐 차 이런 것들 리스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은 렌탈 가전에서 그걸 잡는지 애매하니까 패스 자 기금이 정립된 확정급여 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뭔 말인지 모르겠고 총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감옥과 금액 총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계정별 감옥과 금액 이렇게 말하는게 매출원가 근데 이거는 진짜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내가 가만히 이걸 보지만 다 보긴 보지만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굳이 이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동영상 만들 때 이걸 다 날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자본금은 받고 자 미쳐본 이익익려금 이익익려금은 법정정립금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법정정립금은 전액이익준비금이고요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현금에 대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그게 10% 되는게 요거 2090억 와 임의정립금은 4조6천억이고 미쳐본 이익익려금은 이때까지 이익익려금을 이익익려금을 모한게 7조8천억 합치니까 12조7천억의 이익익익려금이 있다 이야 엄청나다 자 지배기업은 자기주식으로 보통주 자사주 그 76만주와 우선주 4692주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있으면 자사주니까 요걸 소각하든지 소각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도 소각하지 소각 안하노 70만주를 근데 소각 안하고 향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처분할 예정입니다 보통 외국 같은 데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자사주 매각 그러면 그냥 소각이거든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내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보통 소각되면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냥 자동으로 소각되는 법령이나 이런게 발표되버리면 회사가 그냥 그 주식을 못 가지고 있는 거지 계속 소각되는 거야 회사 입장으로 자사주로 그러니까 외국처럼 그럼 이거 다 날라가는 70만주 날라가는 거죠 이걸 다 소각한다 얘들이 근데 지금은 임직원 아니면 성과급으로 주려고 빼놓은 거잖아 이건 따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장난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것들을 못 할 수 있죠 자사주 소각 이거를 딱 해놓으면 딱 살 때 그런 것들에 장단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매출액 내역 재화를 판매해서 2조 26조 용역을 제공해서 5200억 로얄티 수익이 520억 합쳐서 227조 2762억의 매출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숨기는 수익은 말 그대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팔아서 10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팔아서 4조 8천 이동단말기 2조 3천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1조 3천 모니터 2조 카메라 모듈 2조 이런식으로 팔아서 총 매출이 27조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5조 북미에서 12조 뭐가 이거 TV TV가 TV가 북미와 유럽이 작년보다 작년보다 확 올라왔어요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매출에서 TV가 TV 어 TV 뭐 이렇게 TV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이 확 증가돼 벌써 평균적으로 한국도 5200억 아시아도 6800억 중남미도 6천억 중동 아프리카도 4천억 그러는데 북미와 유럽이 1조 2천억 1조 4천억씩 푹 뛰어버렸어 그러면 또 북미가 하나 더 뛴게 있는데 모바일 시장도 북미가 1조 4천억이란 일찍 걸 산단 말이야 미국에서 이야 얘들 취향이 똑똑하네 그러네 유럽에서는 뭐가 증가되냐면 VS 자동차 부품 차능용 임포테인먼트가 1조 원의 매출을 올려버렸어요 대한민국 3천억 북미 4천억 아시아 1천억 100억 유럽에서 1조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과 분류 뭐 원재료 상품 사용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공품 변동 내역 원재료가 뭐 어떻게 그거 상품 이런 것들은 얼마 썼냐 15조 종업은 급여는 4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총 쓴게 25조 9,757억 을 썼다 영업비용 판매비 관리비 연구비 개발비 서비스비 그러니까 앞 시간에 있던 팜관비 연구비 서비스비 다 적어 놓은 거에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운반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영업비용 그러니까 영업비용 이런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요런 금액도 다 들어간단 말이지 같은 금액으로 파생상품 뭐 이익 이런 것들 있고 뭐 금융비용 이자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로 벌어들이지 않았던 돈들을 여기다 적는거지 배당금 수익 외환차익 파생상품 수익 유행자산 건물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 그런건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건물이 그냥 팔렸을 뿐이지 건물 파는게 본업이 아니라 이거지 그런 것들이 요렇게 1조4천억의 기타 수익이 있다 기타영업비용은 요런식으로 또 나오고 있고 주당순이익을 계산해보니까 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거는 EPS 라고 그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하면 EPS EPS 위에 그거 뭐고 현주가 현주가 나누기 하면 PER이 나온다 퍼가 나온다 멀티플이 나온다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도 6060원 우선주는 6030원 이에요 조금 더 나파요 근데 둘다 6000원 치고 근데 보통주가 계산하니까 퍼가 연결된게 9.7인강 7.8 정도 나오고 9만 얼마더라 9만 얼마더라 9.7 아 잠깐만 해보자 94000원이잖아 지금 94100원인가 그래 35000원 얼마인가 그렇고 우선주는 9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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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6000원 이니까 이건 6개월치 6000원은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2000원 12000원 는 7.8 퍼가 7.8이지 퍼가 7.8 퍼가 7.8 PER 7.8 멀티플이 7.8 그러면 보통주는 12000원 빼면 3 저퍼 맞지 저퍼 저퍼 주식 멀티플이 아주 저평가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반기순이익에서 이자 손익 외환차익 파생상품 손이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법인세 비용 퇴직급여 뭐 지분법 손이 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매출 채권 감소 감소된 게 8만 1천원 증가된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대로 그냥 말 적으면 됩니다. 증가되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뭐 갈로 되면은 증가 그냥 그냥 적히는 건 감소 22,3억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보면 요금액이 나온다. 영업으로 인해서 창출된 현금 지금 돌고 있는 현금이 1조 8천억이다. 그러니까 흑자 기업인데 도산하는 게 이런 걸 다 떠났어 다 됐어. 그러니까 순이익은 막 100억이 나왔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0억이야. 그게 계속 이루어져. 그러니까 물건은 팔았다고 장부에는 적혔는데 현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적자, 흑자 부도.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 이런 것들. 재무활동으로 생기는 부채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양도한 부채. 2019년에 LG 히타치 워터 솔루션에서 하이엔텍으로 구성된 수처리 사업을 테크로스 비전 인베스먼트에 양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았다는 것들. 샀던 것들. 얼마에 팔았느니.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계약자산을 이렇게 했느니. 남아있는 무용자산은 613억짜리였다라니. 그래서 현금이 2200억짜리인 거를 이렇게 팔았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우발상황도 있고. 뭐 종속기업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622억의 직업보증을 제공했고. 뭐 담보도 보증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 LG 이노텍한테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부 사무사체의 원금. 유로 100만, 100만, 1000만, 1억만 유로를 제공했고. 뭐 이렇게 보증. 뭐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들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연결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기들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인데 다수의 소송, 분쟁 등 규제 기관 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뭐 소송 걸린 것도 있고 분쟁 중인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LG디스플레이는 여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배기업은 신한은행과 1655억짜리의 당좌 차월 약정 계정. 이게 뭐 당좌를 차월에 갚는 약정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하나은행 및 19개 은행과 이거 얼마야? 2조 56억의 한도로 수출채권 양도 계약 약정도 맺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한 거예요. 관계기업은 어떻게 됐고 보고기관, 헬스 렌털, 운영 리스 약정. 아 여기네. 리스 제공자. 리스 아까 전에 나왔던 그거. 연결회사는 헬스케어 렌털 사업과 관련돼 최종 소비자부터 정수기 등을 임대하여 주는 해지불능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리스 금액이 그만큼 높았구나. 이렇게 리스 회사는 말 그대로 물건은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돈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매출 채권을 잡는지 그걸 매출 채권을 잡나? 부채로 잡나?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용 리스 계약. 반기중 인식하는 리스료 수익은 2,711억이다. 봐봐. 이 많이 올라가잖아. 리스와 관련된 헬스케어 1년 이하 짜리가 5,300억.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가 3,700억. 2년 초과 3년 이런 식으로 렌탈 비용이 꼬박꼬박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매출 수치, 수치 계획, 돈 받을 금액이 요렇게 요렇게 된다. 요렇게 총 1조의 매출이 수치 될 거다. 요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인대되면 요런 금액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데가 퀄컴 인코퍼레이트 요런 거 있고 파나소닉, 코퍼레이션 등이 있고 이런 것들. 퀄컴은 그거죠. cpu, cpu, ai, cpu 그거 통신칩 그거 틀어서 주겠지. 특수 관계자와 주요 수익 비용 거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이제 주요 수익 적게 된 거에요. 요 보면은 LG와는 LG전자가 LG전자 입장에서 적어놓은 거이기 때문에 LG전자의 LG가 매출에 1억 6천만 원치 매출을 올렸어. 그리고 LG디스플레이에서는 매출을 2,279억의 매출을 올렸어. 매입은 그 대신에 1조 3천억 치 했어. 2,200억 치 팔았는데 1조 3천억 치 사왔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했죠. 우리가 2천억 치 팔았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1조 치 팔았으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해. 야 너들 거 못 쓰겠다. 쟤들이 손해지. 우리는 오 잘됐네. 그럼 우리끼리 만들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것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공동기업에서는 매출이 그러니까 팔아먹은 게 공동기업 뭐 LG홀딩스, 에리코퍼, 프로 뭐 다 LG MRI 이런 데다가 352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거 그거 뭐라 해야 되나? 매입은 거기서 사온 게 888억 팔아준 것보다 사온 게 더 많아. 합쳐서 1조 1,051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1조 1,1514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3조 3천억 치를 사왔어. 요런 걸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요거는 또 무슨 회사지? 요거는 관계기업 아 이건 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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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는 저래됐고 그리고 채권 채무 주요 잔액 매출채권은 못 받은 거잖아요? LG디스플레이에 못 받은 돈이 1,208억이에요. 1,208억. 근데 줄 돈이 3,719억이에요. 매입채무는 외상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기업들을 보니까 1,216억에 돈 받을 게 있는데 줄 게 3,902억이나 있더라. 3,902억이나 있더라. 그리고 기타에서는 LG화학 및 그 종속기업 공동기업에는 3,770억이 있고 받을 게 3,770억. 줄 게 2,500, 50억, 52억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총 합쳐 보니까 6,301억에 받을 게 있다면 줄 게 9,500억. 그러니까 저들끼리는 LG전자가 유리하게 받을 거보다 줄 거보다 받을 거를 더 적네 비효율적이죠 이게 받을 게 많아야지 줄 거보다 맞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19년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금거래는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또 지급보증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서로가 서로 회사에 대해서 지급보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또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 Dr.